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강원권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습니다. 노조 측은 국민포럼이 당사자를 배제한 요식행위라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강원권국민포럼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일방적인 국민포럼 개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면서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겉보기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여론 수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을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여론 몰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포럼의 즉각 중단과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30여 분 전부터 행사장을 점거하고 박경국 차관 등 안전행정부 공무원들과 패널 등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포럼 개최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계약 중단과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거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포럼 참여자들은 1시간 30분 이상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다 입장조차 못하고 돌아가 결국 포럼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찬반 투표를 실시해 11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올 경우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과 정권 퇴진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